Q. S.A.L.D. Q. S.A.L.D. Q. S.A.L.D. 자, 괜찮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재현이가 너무 멋있어서 저 생일 첫 썰물 라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란! 뚱! 어울려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만적인 저희 앨범 자켓 사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버려지지 않은 위험과 나를 괴롭히는 꿈 저 시계는 나를 비웃듯 다시 오차없이 가 엉망진창 나도 날 모르겠어 어둡게 색출된 미래 호우적대 더 새까맣게 이 밤에도 지르리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너와 또 귀를 막고 안녕하세요. 엔티티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 자켓 촬영 중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침내 연결돼 여전히 어딘가로 이름 모를 지역에 난 이름 모를 헐로 몇 밤을 자다 펴지 않는 어딘가에서도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익스플로러 And that's a long ass ride 정신없이 휘둘리대 결국은 눈을 감지 꿈과 지금 사이를 또 한 번 의심하고 나도 확인할 게 있어 바로 지금 너와 같이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네 오늘 우리 자켓 촬영이요. 힘이 나요 오늘. 근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저도 한국말 발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사진 위에서 열심히 하고 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조용히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날의 안쪽 불 끝이 속에 깊이 가려져왔던 스토리 눈을 뜨네요 이 노래를 통해 읽혀지는 너의 꿈 긴 잠에서 깨어난 내 일곱 번째의 감각 내 곁에 다가와 펼쳐진 밤 조금씩 가까워지는 다른 꿈 이해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앨범 자켓 촬영을 끝냈는데 네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찍었어요. 분위기도 되게 특이하고 옷도 되게 특이하고 저희 앞으로도 NCT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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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